안녕하세요 네 저희 단체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츠입니다 네 지금 대별 인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츠예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츠 류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츠채령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츠하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2021 명동대로 K-POP 콘서트에 두 번째로 오게 됐어요 저희가 2021년에 또 이렇게 여기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다시 여기서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맞아요 그때는 비가 왔었는데 네 맞아요 오늘의 날씨가 정말 선선하고 좋은 거 같아요 네 여러분들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? 네 정말요요? 네 네 좋습니다 저희 방금은 저희의 최신 곡이었던 엉덩첩을 드려드렸는데요 두 번째로는 관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곡을 들고 왔어요 그 혹시 오늘 어떤 신발 신고 오셨어요? 아 스니커즈 정말요? 그래서 저희가 이 곡을 준비했어요 맞습니다 스니커즈 네 그럼 같이 즐겨주세요 스니커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건 스니커즈였고요 바로 달려봐야죠 달라날라 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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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물 좀 마셔도 괜찮을까요?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진짜 여름도 이제 거의 다 다고 가을이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늘은 잘 마무리 짓고 계신가요? 아니요? 왜요? 누르지 마요 우리랑 같이 잘 보내봐요 좋아요 맞아요 저희가 곧 컴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저희와 함께 즐겁게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밤 12시에 트레일러가 공개가 되는데요 혹시 궁금하시다면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잊지 치시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 분위기를 이어서 마지막 곡 들려드릴까요?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불러주실 수 있는 곡으로 준비해왔는데요 한번 들어드릴까요? 하나 둘 셋 잔소리 stop it 알아서 할게 내가 뭔가 찬뜬해 알아서 할테니까 좀 워너비 잊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잊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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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